아이씨 또 떨어졌네 어? 아버지 뭐 주식하셨습니까? 아니 뭐 비트코인입니까? 뭐가 떨어집니까? 구독자 안 추출합니까 아버지? 밥 대 임마 지났는데 임마 추출하지 임마 그러면 고구마 구워놨는데 좀 드실랍니까? 고구마? 고구마 맛있지 고구마? 군고구마? 군고구마에 김치 딱 얹어가 딱 먹으면 가온나? 어 준비해놓게 그럼 아버지 어디서 그래 올라왔고 예 아이 잘하는데 임마 어? 빈틀리가 안 보이네 아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니 친구 오늘 뭐 뭐 잘못 먹었나? 임마 네 군고구마 먹자 그러면서 옥상을 와대로 오노 군고구마가 추운데 호불호 가면서 먹어요 그게 제 맛입니다 아버지 그게 제 맛입니다 아버지 쟤가 미X놈인가 이거 뭐 하는데? 책! 아니 영상입니다 영상 영화도 아닌데 뭘 지금 몇 도인데? 0.8도 뭐 뭔데 이거는 시원하게 해가 아깝다 여기 너 도라이니?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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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무 타당성도 없이 임마 내가 왜 여기 얼음머리 짜장 먹방이랑 80개씩 먹는데 아버지 먹을 수 있습니까? 아깝다 탈심 경우라는 소리 안 하네 제가 먹방은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맛있게 담글게요 빨리 준비해놔 그 발 담그자마자 먹게 일로와 보이소 그러면 뭐하게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방석 아니 미쳤구만 야 추운 거 둘째치고 지금 안에 빤싸고 다졌잖아 비닐으로라도 좀 깔아줘 하아 나 진짜 어우 씨 어우 씨 아우 씨 아 엉덩이 아우 씨 야 이래 이래 했는데 니 이거 조회수 안 나오면 니 지지 쓴다 진짜 아 야 씨 야 씨 아 씨 아 씨 아 씨 개 씨 아 씨 개 씨 개 씨 야 야 이 개 씨 와 옷통도 다 벗기지 와 와 예 알겠습니다 아 씨 개 씨 야 씨 아 아 아 아 뜨거 탁 오 맛있겠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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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.뭐맛이 안 보여 물을 넣고 동치미랑 식혜 먹어드릴까예? 안 먹어라! 야! 야 뭐 이렇게 짜? 와 이거 살얼음 와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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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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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